어머, 어머 세상에. 김은상 씨와 서수연, 딴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어머, 어머. 우리 딴따가요? 네. 대회 채원도 참가자래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너무 귀여워요. 어, 그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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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럼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좋겠다, 딴따야. Oh my God. 아니, 오늘 보니까 의상 포인트를 약간 브로치로 맞추신 것 같아요. 약간 귀공자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 오늘 의상도 이렇게 멋지게 뽐냈으니까. 그렇죠. 우석 씨의 노래 저거리 킬링 파트 한번. 봐야죠, 봐야죠. 우리 따따와 함께 가능할까요? 얘랑요? 예. 아, 느낌만 살짝. 아, 느낌만. 아, 네. 오, 팝을 주세요, 팝을. 오, 웨이브까지. 아, 근데 따따가 되게 잘 안겨 있어요. 아니, 이 노래를 자주 틀어줬나요? 따따가 너무 편안해하니까. 네, 표정이 너무 편안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이요? 하나, 둘, 셋.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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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recursos,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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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딴다. 따따! 따따, 이리 와봐. 옳치. 옳치. 아유 좋아, 간식 좋아해요? 아유 간식 너무 좋아하네요? 아이, 귀여워. 아유, 훈련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 따따, 가자. 하얏. 따따, 점프, 점프. 하얏! 왼쪽. 왼쪽. 핫. 왼쪽. 핫. 핫. 돌아와. 가자, 따따. 따따. 짱했어! 와, 따따 끝났네, 훌륭. 붕붕이!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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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자, 터널 적응 한번 해볼까요? 가자. 네, 주실게. 따따, 이리 와. 따따, 넘어서. 아니지? 안 줘! 따따, 넘어서. 아니지? 안 줘! 그렇죠, 안 주시는 게 맞아요. 마음껏 드세요. 자, 택! 따따, 이리 와. 가자, 가자, 가자. 점프! 아니야, 옆으로! 들어가! 그래, 거기야. 이리 와. 들어가! 그래, 거기야. 이리 와. 이리 와. 거기야. 이리 와. 옳지. 따따, 다시 하려고 그런 거지. 따따, 다시. 점프. 옳지. 점프. 옳지, 터널. 이게 중요한데, 혼자서. 아니, 왜 그쪽으로 와. 어떻게 하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옳지, 따따, 따따야. 옳지, 잘했어. Circuit. 따따야,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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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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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합. 손 떴떼요. 따따의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뭐 뛰고 싶어 난리가 났는데요. 아, 저 발 봐.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 자, 예선전 1주의 첫 번째 팀. 김우석 핸들러와 선수경 따따의 경기 시작합니다. 출발해주세요. 오. 간다, 간다, 간다.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쩝쌝갔다, fences같이, Alexander. 요 set back. 오케이ū verse. 호라리. 헐, 잘한다. 쩝쌝쌝갔다. 빠르prene이μ은 신기록 나오겠다. duplicate сор입니다. 1등이다, 1등. 자,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자,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아, 타이어 안 했다. 여기, 떴다야, 떴다야. 그래야 안 되겠다, 이리 와. 1차 시기는 끝났습니다. 자, 우와. 지금 너무 잘해졌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타이어를 넘지 않으면 우리 보너스 20점은 받지 못합니다. 보너스가 웬말입니까? 완주한 게 어딥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 이거 보세요. 거의 표범입니다. 예. 질주본능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백끄범. 아, 너무 귀엽다. 맞아. 자,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1, 2차 시기에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역시 또 질주본능이죠? 아까보다 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감질맛 나게 먹여놨거든요. 미칩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 달라고 얘기하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자, 출발하세요. 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오, 점프. 오,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좋아, 좋아, 좋아. 뛰어. 그렇죠, 터널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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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라, 따따라. 가자. 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그냥 봐. 따따라, 이리 와. 따따라, 이리 와. 따따라, 이리 와야지. 아, 성공. 성공. 아깝지만 그래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아우, 귀여워. 아이고야. 잘했어. 다들 너에게 놀랐을 거야. 따따라에게 많은 기대를 안 하셨을 거야. 자, 우리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우석, 따따라 팀은 15초 72로 실점 없이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수빈 럭키 팀은 핸들러의 그 디렉션 없이 혼자 막 뛰었기 때문에 실컷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석 씨 축하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사실 좀 천재이긴 해서 다리가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애기치고 잘한 것 같습니다. 막내가 너무 잘했죠. 첫 무대였는데 또.